명절 연휴 기간 동안 장염이나 감기 증상 등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평일보다 2.5배나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건양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설 연휴 기간 동안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는 평균 300여 명으로 평일보다 2.5배 많았으며 대전성모병원도 같은 기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충남대병원도 평일 120여 명에서 190여 명으로 늘었으며 을지대병원도 연평균보다 809% 더 많은 환자가 내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전문가들은 평소와 달리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명절 문화로 인해 적게는 0.5배 많게는 2.5배에 달하는 환자가 내원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